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메탈 이에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대망의 보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기니까 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멋진 보스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스 프리패브를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코드 액션 팩에서 프리패드 들어간 다음에 자 마지막 에너미인 에너미 D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있군요 쭉 끌어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애니메이션부터 좀 해볼게 합시다 그래서 열한 다음에 메시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들어 준거 있죠 요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에너미 D로 바꿔준 다음에 메시 오브젝트에다가 드래그해서 붙여줍시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더블클릭해서 자 이렇게 돌아보죠 자 보스는요 아이라고 다이는 똑같지만요 워크도 없고 어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테이트 두개는 이렇게 지워 주시구요 엔트래고 EXIT는 안 두시구요 애니 스테이트에서만 자 다른 활동들을 조금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코드 액션 팩에 모델 들어가시면은 자 에너미 D가 있을 건데 여기 에너미 D 있죠 에너미 D를 이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자 빅샷 그 다음에 샷 그 다음에 타운트 이렇게 세가지 액션들을 가지고 옵시다 자 나머지 두개는 그냥 요거만 교체 좀 될 것 같아요 모션만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이는 다이대로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래서 새로 가져온 요 액션들은요 애니스테이트에 다 연결을 해 줍시다 자 조금 옆으로 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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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도록 하죠 다이는 한번 죽으면 네 그 다음은 이제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애는 그대로 두구요 자 나머지 요 3가지 추가된 액션은요 한번 실행된 뒤에 다시 EXIT로 자 애니메이션을 나가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 3가지에 대한 파라메터가 필요하죠 이주 워크는 필요없어요 지워주고 어떻게 또 지워주시구요 두 다이 한 것처럼 트리거를 사용해서 뭐 두 빅샷 두 샷 두 타운트 자 이렇게 3가지 만들어서 각자 트랜지션을 세팅 하도록 합시다 빅샷은 빅샷대로 세팅해서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0으로 만드는 거 잊지 마십시오 EXIT 타임도 빼는 거 잊지 마시구요 그래서 빠르게 세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나가는 거는 그냥 EXIT로 두시면 되요 듀레이션만 0.25가 아니고 한 0.1로 줍시다 조금 짧게 그럼 일단 애니메이션 쪽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애니메이션 잘 되는지 구비를 좀 합시다 오케이 잘 되는군요 자 보스는 제가 좀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애니메이션 만들었습니다 좀 그래도 좀 멋있네요 좋았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됐으면은 자 나머지 부분도 세팅을 좀 하도록 합시다 뭐죠? 자 물리기반 리지드바디하고 그 다음에 콜라이더죠 일단 리지드바디 먼저 좋아해주시고 플레이어랑 똑같이 S축 Z축 자 걸어 잠그시구요 자 그 다음에는 박스 콜라이더 보스는 크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사이즈도 크게 잡읍시다 한 3.7 정도 하면 되겠네요 3.7 3.7 3.7 높이는 이 정도 하니까 네 딱 맞군요 자 보스도 플레이어를 추적을 할 겁니다 자 추적은 네비게이션 에이전트죠 네비게이션 에이전트인데 점프해서 내려찍기 할 때만 네비게이션을 사용할거기 때문에 자 앵귤러스피드 회전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스피드는 40 엑셀레이션 가속은 60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이 다음에 할거는 보스 패턴 중에서 보시면은 보스 양옆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사일을 좀 쏠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할 자 두 곳을 위치를 좀 만들어 봅시다 에너비티에서 크리에이트 엠프티 해주시고 요거는 미사일 포트 저는 A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두드러기 해요 뭐 어떤 비슷한 위치에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둘 둘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미사일 포트 A, B 만들어 줍시다 그 띄어서 내려찍기 한대 있죠? 그 내려찍기 할 때 이제 플레이어가 닿으면 플레이어가 피해될 수 있도록 타운투만의 피격 범위를 또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제 그 조그만한 에너미가 근접 공격할때 그런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빈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일을 쓸게요 밀 에리아 그럼 박스쿨라이드가 필요했군요 박스쿨라이드 쓰는데 박스쿨라이드가 클 필요 없습니다 납작하게 해서 보스 아랫부분만 채워주면 돼요 아까 3.5였죠? 그래서 사이즈 3.5 3.5 하고 Y축은 0.5 정도만 해주시고요 Y축도 0.5 정도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바닥만 이렇게 차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격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트리거 체크 꼭 해주시는거 잊지 마십시오 어? 그럼 이건 이제 에너미 블렛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미는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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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체크하고 밀 에리아만 에너미 블렛 에너미 블렛 에너미 블렛 따로 처리를 해줍시다 카운트 공격할때만 이게 켜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활성화 걸어줍시다 됐어요 자 세이브 하시고 한번 눌러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인 보스의 속성을 한번 쭉 만들어봤어요 됐어요 보스는 됐으니 이제 주 액션이 될 보스의 미사일과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큰 돌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도 역시 프리패베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사일 보스 이거 있죠 쭉 끌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스 락이 있습니다 쭉 끌어놓읍시다 자 이렇게 두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오시고 일단 첫번째로 보스의 미사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똑같이 미사일이 약간 바닥에 잠겨있는데 한칸 내려주시고 메시 오브젝트를 Y축 4로 띄울게요 그런 다음에 크기도 약간 좀 줄이죠 크기 0.4 0.4 0.4 0.4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Z축이 포워드가 이쪽인데요 지금 90도 꺾였죠 그래서 Y축을 마이너스 90도로 해서 올바르게 잡아줍시다 이 빨간색이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사일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추가해 줍시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네 빙글빙글 돌거에요 자 확인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펙트도 살짝 만들어 볼게요 이펙트는 당연히 무엇으로 자 파티클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Component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거 이제 다 아실겁니다 렌더러에서 Material 가신 다음에 Default 라인으로 잡아주시는거 그리고 Y축 아까 4였죠 똑같이 4 맞춰주시고 Z축 살짝 뒤로 당겨주신 다음에 각도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앞쪽이에요 반대로 바꿔줍시다 무엇으로 쉐이프에서 로테이션 Y축이 있습니다 요거를 180으로 돌릴게요 그럼 이제 어느정도 약간 모양이 잡혔어요 반지름이 약간 커요 퍼지는 폭도 크고 퍼지는 폭을 약간 조금 줄여주시구요 저는 한 10정도 요렇게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반지름도 0.5정도 6정도 이렇게 약간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바로 아래쪽 가셔가지고 컬러 오브 라이프타임 색깔이죠 색깔은 어떻게 해야하냐 앞쪽은 일단 노란색입니다 뒤쪽은 빨간색 여러분 약간 로켄트에서 나오는 그 불꽃 느낌이 나요 끝에 있는 흰색을요 노란색보다 앞에 쪽으로 옮겨줍시다 그래서 순서가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잘 보이도록 끝에 있는 알파 값이 보통 여기거든요 이거를 100으로 높여주면 훨씬 더 잘 보이는 로켓 불꽃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지금 균일하죠 사이즈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곡선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 오브 라이프타임이랑 스피드 그리고 사이즈인데요 사이즈는 한 0.9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스타트 라이프타임은 저는 1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15 정도 한 10 정도 10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 10 0.9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스페이스 있죠 이거는 로컬로 하지 마시고 월드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로켓십 회전할 때 입자도 같이 회전해서 약간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걸 막아줄 겁니다 나오는 불꽃 양이 좀 적다 싶으면 이미지에서 레이트 오버타임 씹을 뭐 20으로 하시든가 뭐 30으로 하시든가 이거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양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나갈 거에요 좋습니다 아 진짜 뭔가 좀 로켓답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부분은 다 잡아주셨으면 자 이제 본체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본체 여기저니 물리 해야죠 그래서 리즈드 바디 증거해 주시고 자 로켓이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유즈그라비티 꺼줍시다 그리고 자 박스 콜라이더 켜 주시고 와이축 4였죠 크기는 뭐 2.5 2.5 2.5 제트축이 약간 기니까 한 3.5 이러면 어떻게 딱 다른면 맞네요 잘맞죠 그래서 두개 잡아주신 다음에 자 박스 콜라이더 이거는 에너미 블렛이죠 그래서 잇 트리거 꼭 체크 해주시고 태그와 레이어도 각각 에너미 블렛으로 잡아줍시다 그래야 이제 플레이어가 맞겠죠 이런 다음에 자 이 미사일은요 보다시피 모양새가 유도 미사일입니다 음 그래서 에드 컴포넌트에서 역시 네비메시 에이전트 추가합시다 좀 빨라요 그래서 스피드는 35 앵글로 스피드는 360 그리고 엑셀레이션은 3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거에요 근데 이제 목표 정해야죠 그거는 스크립트에서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자 요 미사일도 발사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블렛 스크립트였죠 자 여기에다가 유도 미사일 이제 네비메시 에이전트죠 요거를 이제 더 추가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 블렛을 사용했던 모든 오브젝트들이 영향이 갈겁니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블렛을 수정을 할게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유도 기능을 얹읍시다 어떻게요 바로 상속이죠 자 그래서 블렛 스크립트는 그대로 두시고 크리에이트에서 새로운 스크립트로 보스 미사일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열어주시구요 주석 빼고 스타트는 AWAKE로 바꿔주신 다음에 모노비어는 클래스를 빼주시고 블렛으로 바꿔줍시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성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내비메시 스크립트는 유진 유니티 엔진의 AI 네임스페이스 가져오는거 꼭 잊지마시고 자 네임메시 에이전트 쓰려면 일단 타겟시 필요하죠 터블릭 트랜스폰 타겟 내비메시 에이전트 내비 이렇게 추구해 주시고 초기화 먼저 합시다 GetComponent로 따당 따당 땅 업데이트해서 계속 SetDestination으로 추적을 하도록 합시다 끝 간단하죠 자 작성이 완료됐으면 다시 돌아와서 바로 보스 미사일에 블렛을 빼주시고 Remove 방금 작성했던 보스 미사일을 딱 추가합시다 그러면 원래 블렛에 있었던 데미지하고 이즈밀 그대로 보이겠죠 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새로 추가한 타겟도 같이 보이게 보십니다 그래서 블렛의 로직을 그대로 쓰되 유도기능만 추가로 얹었습니다 좋죠 자 그래서 타겟은 플레이어고요 데미지는 12정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좋았어요 세이브 세이브하고 한번 실행해보죠 오 이렇게 따라올거에요 플레이어도 데미지 입었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움직이면 이렇게 쭉 따라올거에요 오 보이십니까 음 음 그죠 자 그리고 블렛이라는 스크립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벽에 부딪치면 사라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보스미사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작성해볼거는 바로 보스락입니다 큰 돌이죠 자 요거는 조금 약간 뒤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쯤 요렇게 약간 뒤로와서 새로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락 같은 경우는요 물리적으로 굴릴거기 때문에 물리효과부터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 줄건데 굴릴거거든요 그래서 Mass 무게죠 무게를 한 10정도 주고요 앵귤러 데리그죠 요거는 이제 회전처항인데 회전처항을 없애버립시다 0으로 물리 사용할거구요 그리고 로테이션 X축으로만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할겁니다 그래서 Y축하고 Z축은 잠궈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스피어 콜라이더를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구요 크게 맞게 라디우스가 한 4정도 되면 되나요? 오케이 4면 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개 한번 만들어 주시구요 이번에도 블렛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블렛을 상속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로 써볼겁니다 그러면 자 C3 스크립트 보스 라 굴레 하기 때문에 리지드바디 랑 회전속도 그리고 약간 크기도 바꿔준거기 때문에 그 크기도 같이 변수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리지드바디 리지드바디 딱 기가 다 모았으면 이제 쏠거기 때문에 플래그 불 하나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웨크 해서 한번 초기화 하죠 코르티를 한번 쓸겁니다 그러면 이놈블레이터겠죠 자 길을 모을겁니다 근데 타이머가 하나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게임파워 요거 두개로 하겠습니다 길을 모을건데 어 저는 한 2.2초 2.5초 New Wait For Second 해서 2.2초 2.2초가 지나면 이때까지는 쏴라 Is Shoot True 이렇게 플래그를 딱 올려주도록 하죠 그때까지는 이 게임파워라는 콜톤에서 계속 길을 모을거에요 그럼 계속 길을 모아야 되니까 Wild Moon 쓰면 되지 않을까요? Wild Moon 그래서 Is Shoot True 가 아닐 때까지는 계속 자 자 루프를 돌도록 합시다 근데 Wild Moon에 우리가 Yield Return 딜레이를 주지 않으면 게임이 아예 정지해 버렸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Yield Return Null 주셔야 합니다 요거 앉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계속 돌면서 앵귤러 파워도 이제 막 대주시고 저는 좀 작게 해 줄게요 그 다음에 크기도 그럼 Wild Moon 돌 때까지는 계속 요 두 값이 쭉 증가하겠죠 바로 트랜스폰에 종용합시다 스케일은 로컬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로컬 스케일에다가 벡터3에 원 이렇게 봐 지금 우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스케일 밸류를 곱해 주시고요 자 회전력은 어떻게 자 리지드 바디에다가 에드 토크가 있습니다 X축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트랜스폰에 라이트 곱하기 앵귤러 파워 포스 모드 포스 모드는요 계속 이제 와이머를 돌면서 지속적으로 속도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엑셀레이션을 쓸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쓰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개의 코루틴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AWAKE에다가 스타트 코루틴 호출을 해 줍시다 두 개죠 두 개 해 주시고 타이머 실행도 하고 기모는 것도 이렇게 실행 해 줍시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에너미 블랙이기 때문에 모노비에비어 대신에 블랙 클래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태그도 에너미 블랙 에너미 블랙 체크해 주신 다음에 예스 칠드런 보스 락 이렇게 추가해 주십시오 데미지는 한 30 줄게요 와 세다 한번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해 보죠 요렇게 됩니다 오오 됐나요 자 이렇게 약간 줌을 멀리 보고 볼게요 요렇게 크게 커지면서 오오 골로 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좀 약간 바로 없어졌거든요 자 이게 왜 없어졌느냐 지금 플레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블랙 스크립트 였습니다 블랙 스크립트를 상속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 블랙 스크립트에서 온 콜라이션 엔터 보시면은 지금 플로어문 있죠 3초 뒤에 삭제가 되는 로직 요거 때문에 지금 돌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플래그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즈락 이즈락 이즈락이 아니면서 태그 플로어에 닿았을 때는 자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줍시다 열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블랙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모든 오브젝트는 이즈락이라는 새로운 이렇게 변수가 생길 건데요 어차피 그 기본값은 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스락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쭉 가면서 굴러가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에니미 블리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피어 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물리만 담당하는 콜라이드죠 지금 우리가 데미지 입거나 벽에 부딪힐 때 사라지는 역할은 이즈트리거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합시다 카피컴포넌트 페이스트 해서 위로 한 칸 올려준 다음에 똑같은 크기함입니다 이즈트리거에다가 체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쭉 커지면서 벽에 부딪쳐도 이제 사라질 거고요 그죠 그죠 사라지죠 그리고 플레이어를 갖다 놔도 부딪히면 사라지면서 데미지도 같이 입을 겁니다 쭉 됐죠 자 플레이어 데미지 입었나요 그쵸 데미지 심하게 입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이 완료된 보스 미사일과 보스락은요 앞으로 보스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소환을 할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프리팹화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락도 끌어다 놓고요 오리지널 프리팹 그리고 보스 미사일도 똑같이 프리팹으로 저장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팹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꼭 포지션 값을 제로로 돌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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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완료되었으면은 두개는 이제 씬에서 지워 주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보스 로직을 만들건데 그 전에 먼저 사전 작업을 좀 해봅시다 자 스크립트에서 에너미에서 썼던 스크립트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자 보스 로직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미 스크립트를 그대로 상속 받아서 사용을 할겁니다 근데 요거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보스에게 맞지 않는 행동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를 수정을 좀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일단 타입에다가 보스 타입인 D타입을 하나 더 추가합시다 그리고 이 타입을 사용해서 보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을 걸겁니다 자 그래서 인보크에 체이스 스타트 부분부터 조금 막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품을 쓰시고 현재 에너미 타입이 자 타입에 D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실행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로 펄스로 갑시다 에너미 타입이 D가 아닐 때만 요거를 실행해 주세요 자 이런 방식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 조건만 따로 복사를 하셔서 아래로 쭉 이어나가죠 업데이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추가하죠 보스가 아닐 때만 요거 실행하시고 탈게팅 요거는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자 탈게팅 탈게팅 또한 마찬가지로 보스가 아닐 때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타입이 아닐 때만 자 요 로직을 쭉 붙여놓도록 하죠 어택은 탈게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알아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택은 그냥 넘어가시구요 그래서 여기 디스토리 부분 있죠 여기 디스토리 부분에서도 호스는 죽을 때 그냥 그 스테이지 끝이기 때문에 그냥 시체는 둬도 돼요 굳이 디스토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를 해주세요 요렇게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짝 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격 받았을 때 하나의 메트리얼만 이렇게 레드로 바꾸고 있죠 자 요걸 좀 바꿀게요 이제 플레이어처럼 모든 메트리얼 그렇지 이제 에너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메트리얼에 대해서 빨간색을 만들거기 때문에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메트리얼을 빼시구요 대신 메쉬 렌더러를 수두락 하죠 배열입니다 모든걸 가져오기 때문에 플레이어에서 했던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메쉬 렌더러 메쉬 렌더러 메쉬 렌더러 이렇게 전체를 가져와 주시구요 자 다시 쭉 내려와서 자 그럼 이제 에러내는 부분이 나올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를 플레이어에서 했던것처럼 똑같이 포 잇무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포 잇무 메쉬 렌더러 메쉬 인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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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my script 에서 우리가 해야할 것들은 일단 먼저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크립트를 상속하는 boss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저장하시고 나가서 create C샵 스크립트 boss 자 단순하게 boss 라고 하시고 자 만들어지면은 여기 add component가 boss 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너무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자 제일 먼저 모노비헤이비어 상속을 지어주시고 에노미로 상속을 다시 해 줍시다 자 그럼 boss한테 필요한 변수부터 선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속은 삭제해 주시구요 먼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미사일을 저장할 변수부터 그리고 미사일이 나가는 포트 두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트랜스폰 우리 미사일말고 한개 만든게 뭐였었죠 돌이였죠 근데 자 돌을 저장할 변수는요 따로 전화 안하겠습니다 왜 자 에너미한테도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블렛 저장하는 변수가 있었죠 요거를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지금 에너미를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보스는 약간 좀 진행을 좀 높게 할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벡터3 룩 벡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가지 패턴중에서 일단 점프해서 내려 찍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타운트인데 어디에 타운트 해야 할지 저장하는 타운트 벡터도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이 점프를 할 때는 계속 플레이어를 찾아보지 않고 그 방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즈 룩이라는 플래그 변수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필요한 변수는 대충 만들어진 겁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변수는 다 어디에 에너미한테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플레이어를 계속 쭉 바라보는 것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즈 룩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을 예측해서 조금 더 그쪽 방향으로 바라볼겁니다 보수도 플레이어가 입력하는 방향을 알아야겠죠 자 오랜만에 봅니다 인풋 좀 쓰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두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선언했던 룩 벡터 있죠 요거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겁니다 자 얼만큼은 예측을 할거냐 요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원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5정도 하겠습니다 좀 더 더해서 줄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활용한 트랜스폰 룩 겟이 있었죠 자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arget.position 거기에다가 룩 벡터를 더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예측을 해서 바라볼겁니다 어 골대물참님 요거 타겟이라는 벡터는 위에 선언을 안했는데요 이건 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enemy라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은 지금 이 target 변수가 들어 있을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자 여기까지 완료됐으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즈룩이 True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고 자 올라옵시다 보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요거부터 초기화 해 보도록 합시다 enemy 타입은 당연히 새로운 D타입이구요 헬스는 테스트를 위해서 좀 작게 한 100정도만 나중엔 크게 해야겠죠 target은 당연히 플레이어구요 자 밀에리아 근처 공격 범위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내려 찍을 때 필요한 아래쪽 콜라이더를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 다음 블렛은 보스 락을 쓸 겁니다 우리가 프리패버로 만들어둔 보스 락 자 놓으시구요 미사일도 끌어다 놓으시고 미사일이 발사될 포트 A 포트 B 다 끌어다 놓읍시다 되었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어! 바로 이제 보스가 플레이어 바라보죠 자 좀 요렇게 해볼까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플레이어가 이제 입력해서 가는 방향 거기다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예측을 해서 바라보고 있는 보스의 못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조금 스마트해 졌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스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떼고 테스트했죠 지워주시고 스타트는 Awake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코르틴 하나 갈겁니다 그래서 I Enumerator 생각 Think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AI다 그래서 스타트 코르틴 작성을 해 줍시다 자 그럼 이제 보스가 딱 나올 때 생각을 하겠죠 생각할 때 약간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 0.1초 정도만 줄게요 이 생각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보스의 패턴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할 때 이걸 늘린다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여러분들 원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트 랜덤 액션 인덱스 하나 가도록 하죠 랜덤 클래스 가지고 올게요 랜덤 점 그 다음에 레인지 인트로 쓰면 나오는 것도 인트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0부터 5까지 설정할게요 그러면 0,1,2,3,4가 이제 랜덤으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위치 문으로 받죠 그러면 케이스 문으로 0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패턴은 3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률을 좀 고려해서 케이스 문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미사일인데요 미사일은 0과 1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값수를 통해서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률 배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스위치 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코르틴으로 바꿔 줄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패턴을 한번 쭉 일단 줄기만 만들어 봤어요 일단 먼저 애니메이션으로 맛만 좀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에너미 작성된 애니메이션 가지고 되는데 자 어 근데 이제 안 나오네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변수로 설정한 거 보니까 아하 지금 필수인 애들은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닫혀있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한 이 자식 스크립트가 지금 갖고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퍼블릭으로 좀 공개를 해야겠네요 퍼블릭으로 공개를 좀 합시다 좋아요 으흠 그럼 요렇게 해두고 그럼 이제 가져올 수 있나요? 아 가져와 줬군요 좋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맞는지 에너미터에서 잘 살펴봅시다 자 맞나요 아니군요 쇼리 이렇게 실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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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트 오케이 자 이렇게 잘 되었군요 그리고 액션 하나당 이제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져야 되는데 자 이건 약간 애니메이션에 맞춰서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두시고요 액션이 끝났어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끝났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wait for 세컨드 아래에는 다시 이 스타트 테스트 퀄리티 띵크를 가지고 와서 붙여둡시다 내가 하나 행동이 끝났으니 다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액션을 구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뼈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테스트가 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퍼블릭으로 공개한 것들 이렇게 변수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 작동이 안되네요 심지어 에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올려놨던 애니메이션 리즈드바디 지금 다 논이네요 어? 초기화가 안됐습니다 초기화는 이미 에노미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상속화 할 때 주의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노미가 이렇게 모노비에베로 있고 그 다음에 보스가 이 에노미를 상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awake라는 생명주기 함수는요 자식 스크립트한테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에노미에 원래 있었던 awake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자 이거 꼭 주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wake에서 했던 이 내용들을 보스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에노미에 있는 이 awake를 스타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스타트로 바꾸게 되면 원래 사용했었던 모든 에노미 오브젝트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지금 요것들을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스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걸로 마무리 합시다 자 네비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유지 이미티 엔진에 AI 다시 네임스페이스 불러오고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제 애니메이션 잘 되는 것 같아요 미세도 쏘고 자 돌도 한번 굴려보고 점프도 한번 하나요? 점프도 한번 해주시죠 점프는 약간 제가 확률을 낮췄기 때문에 좀 적게 챙길 거예요 요렇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취하고 있는 보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좋군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제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플레이어를 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즈룩 같은 경우에는요 아 퍼블릭으로 올려주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직접 체크를 해서 처음부터 이제 플레이어를 바라보게끔 설정을 해 줍시다 자 그러고요 첫 번째 액션은 바로 미사일이죠 자 미사일 사수로 갑시다 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할 건데 하나는 0.2초 뒤에 발사하고 하나는 0.5초 뒤에 발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일단 첫 번째 미사일은 0.2초 음 게임 오브젝트 자 첫 번째 미사일이죠 인스턴트 미사일 자 A죠 인스턴트 28 미사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미사일 먼저 가져오시고 생성되는 위치는 미사일 포트죠 미사일 포트 A 였습니다 거기에서 포지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입니다 각도 뭐 똑같이 미사일 포트 A에 로테이션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사일이 딱 생성이 되고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타깃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타깃에다가 플레이어를 넣어 줘야 돼요 보스 미사일이었습니다 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은 알아서 플레이어를 따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이거는 0.3초 뒤에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0.5초니까 결국은 0.5초 뒤에 한 발이 더 나가게 되는 셈이죠 자 이거는 B 여기에서 0.5초를 소비했으니 여기는 0.5초 뺍시다 다 끝이 났으면 다시 생각하는 걸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미사일이었어요 간단했죠 일단 두 번째 자 돌을 이제 굴릴 건데요 방금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다시피 돌을 이제 기 모을 때는요 아 이제 회전을 하지 않고 쭉 집중해서 기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즈룩은 잠시 꺼두시죠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고요 자 돌을 만들죠 역시 똑같습니다 인스턴트에이트 사용할 거고요 돌은 블릿이었죠 돌은 블릿이었죠 블릿에 집어넣었습니다 생성되는 위치는 트랜스폰의 포지션 그리고 각도도 트랜스폰의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 3초 그 다음 3초 지나면 다시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돌이 알아서 갈 겁니다 다 로직을 만들어놨죠 자 끝 간단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운트 이제 플레이어 쪽으로 점프를 해서 내려 찍는 공격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려 찍기 위해서 먼저 그 내려 찍을 위치 우리가 만들었었죠 타운트 벡터였습니다 자 타운트 벡터는 어떻게 target 포지션 거기에다가 자 룹 벡터를 더한 값은 되겠죠 자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자 플레이어를 바라보면서 점프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지금 타운트 벡터 그 지점으로만 각도 고정 펄스 자 요 점프 뛸 때는요 잠시 플레이어에 충돌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요 큰 네모 박스 있죠 요거는 지금 물리 박스이기 때문에 점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플레이어를 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지 않도록 자 박스 콜라이더 어네이블을 펄스로 돌려주시죠 그 다음에 한 1.5초 지나갈게요 우리가 발 아래쪽에 만들어둔 공격 범위 있었죠 그거를 활성화 해 줍시다 True 그리고 내려 찍을 겁니다 그게 한 0.5초 돼요 그래서 0.5초 뒤에는요 자 내려 찍은 후니까 다시 이거를 돌려 놓읍시다 다시 꺼져야죠 자 여기에서 2초로 소비했으니 요거는 1로 바꿔 주시고 자 공격이 끝났으므로 다시 여기에서 펄스 걸어놓은 곳들을 원래대로 돌려 놓읍시다 이즈룩은 이즈룩은 추루로 왁스 콜라이드도 추루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작성되었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인 내비게이션을 건드려볼 때 됐네요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스탑이 되었어야 돼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미의 로직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메이크에서 이 내비에 이즈 스탑 툴을 추루로 바꿔줍시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업데이트해서 자 지금 바라보는 중이다 이걸 정하고 바라보는 중이 아니면 자 내비게이션에 set destination 어디요 우리가 정해놓은 타운트 벡터 를 향해서 계속 따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즈 스탑 툴을 펄스로 풀어야죠 그걸 어디에서 자 코르트에서 풀겠습니다 자 바라보는 것을 다시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스탑 툴을 펄스로 풉시다 스탑을 풀었으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실행하면서 따라가겠죠 자 반대로 점프 공격 끝나면 다시 스탑 툴을 줄이로 걸어서 막아줍시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스가 죽을 때 그러면 이 모든 액션 하고 있는 행동을 모두 멈춰야 되고 생각도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죽었다는 플래그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자 제 에너미 쪽에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없네요 네 그래서 하나 새로 만들게요 원래는 진작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새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데드라는 자 부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에너미에서 헬스가 다 떨어졌을 때 메탈을 바꾸면서 이즈체이스가 펄스 이렇게 된거 있죠 자 여기 부근에다가 이제 데드는 툴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자 기약 만들었으니 여기 에너미 스크립트에도 하나 뭐 활용을 합시다 어디에요? 타겟팅에다가 자 타겟팅은 살아있을 때만 해야죠 그래서 요렇게 데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보스가 아닐 때 이때만 실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보스로 넘어와서요 보스는 업데이트드가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이제 데드는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멈춰야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 코르틴이랍니다 그래서 코르틴 멈추면 돼요 어떻게? 자 스탑 치시면 이렇게 stop all 코르틴스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호출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코르틴이 모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멈추게 됩니다 반하군요 그런 다음에 리턴으로 더이상 아래 로직은 실행을 못하게 막읍시다 자 여기까지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스의 모든 로직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Awake Update 그리고 생각하는거 Think 그리고 미사일 두개 만들죠 그 다음에 돌굴리기 락 펄스 걸고 아 잠시만요 돌 굴릴 때 이거 이즈락 펄스 걸었잖아요 그러면 행동끌을 때는 다시 자 되돌려 놔야죠 아 큰일났뻔 했네요 이거 아 까먹지 마시고 이즈락 트루 걸어 주십시오 타운트, 저폭기 마찬가지로 다 펄스 걸고 공격 범위망 활성화했다가 끄시고 그리고 또 다츄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대망의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이브 하시고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자 이제 돌도 그리구요 좋습니다 자 내려찍기 하고요 아 근데 지금 에러가 발생했네요 일단 에러 1개 정립 아 그리고 에러 2개 정립 지금 미사일이 하나가 사라지지 않은 거 확인했어요 그렇네요 지금 후속 미사일은 사라지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 확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널이 발생한 이유는 제가 볼때는요 요거 밀 에리아 보스의 내려찍기 할 때 발생하는 공격 범위인데 아하 깜빡하고 블랙 안 넣었죠 블랙 넣어줍시다 요거는 근접이니까 이지밀 체크하고 데미지는 뭐 한 25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 롤 에러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 미사일 후속타가 사라지지 않는 버그가 있는데 요것은 무엇인거 하니 플레이어가 이제 맞을 때 1초 무적 생기죠 어 그때는 어 이 디스트로이가 실행이 되지 않네요 그죠 맞을 때만 지금 미사일을 삭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맞고 있는 적의 투자체는 무적 타임과는 상관없이 네 무조건 삭제를 하도록 이 품은 바깥으로 네 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 좋아요 자 세번째 문제는요 요렇게 아 점프기업 맞았을 때 보스의 콜라이더에 의해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아예 장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되죠 그래서 보스의 콜라이더가 다시 활성화하기 전에 플레이어를 어디 딴 곳으로 약간 밀어넣읍시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플레이어 쪽으로 가서 이제 넋백을 줘야겠네요 음 그러면 이름만 바꿔볼게요 지금 밀에리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스 밀에리아로 바꿔주시고요 음 자 그 로직을 여기 플레이어서 작성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플레이어가 맞은게 보스의 점프 공격이다 이거를 불 보스 어택 이라고 하구요 어디에 네임 바꿨었죠 자 요 네임이 보스의 밀 에리아다 자 그럼 맞으면은 이게 추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추루 값을 온 데미지에다가 넘깁시다 온 데미지는 받겠죠 자 불 값 자 이렇게 이즈 보스 어택 파라미터 넣었으면은 요거를 활용해서 자 보스 어택이다 그러면 리즈드 바디를 통해 에드 포스로 넉백을 구현하죠 방향은요 트랜스폰에 백 근데 백은 없으니까 포워드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한 25정도 좀 파워풀하게 가겠습니다 포스 모드는 당연히 임펄스구요 이렇게 넉백을 한번 해보고 자 그대로 복사 1초가 지난 뒤에 다시 원리대로 속도를 돌려놓읍시다 자 벨롭시티 벡터 3에 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넉백까지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찐막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으면요 오케이 이렇게 뒤로 밀리죠 좋습니다 자 돌도 잘 맞구요 자 오케이 밀려나죠 으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더이상 장애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플레이어 막힘 할건가요? 아니죠 이제 플레이어 한번 뜯어봅시다 그래서 자 총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총이 나왔군요 좋습니다 자 3번 키 미션 클리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대망의 보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많이 길었죠 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자 멋진 보스 만들 수 있을겁니다 오케이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주간에도 뒤밋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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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